그래서 오늘은 뭐 딱히 그림 그리기나 뭐 그런건 하지 않을거에요. 내가 엄마 꼭두각시야? 엄마 인생 대신 살려고 태어났어? 이렇게 안보내면 어떻게 보낼건데? 아빠 돌아가시고 15년이야 15년! 할아버지 말아! 난 작가님일 수가 없죠 야 장담까지 하는 작가님이 맞을 때 다들 모른 척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찬열이가 연희씨한테만 특히 이상했어요 관심있는 여자애를 괴롭히는 초등학생처럼